레이스 에피소드 네 아무튼 찬이가 언제 올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의 찬이방 마무리는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되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말로만 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대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찬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를 들러드리고 찬이는 언제 올지 사실 몰라서 오늘의 찬이방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's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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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버터도 부드럽잖아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이 노래 래스에서 가장 좋으셨음은 이 노래가 B.T.A.A.R by Bangtan손연단 선배님 좋은 노래 이번 영상이 굉장히 최근에 이 영상에서 너무 좋았네요 이 영상은 가장 좋았던 거에요 네, 이 노래는 너무 좋았네요 BTS의 뱁리들에게 선을 용서해 아무튼 뭔가 오늘 하루도 되게 알차게 보는 것 같은데